네 지금 꼬마들이 지금 등화 채집을 위해서 도구를.. 야 떨어뜨면 안 돼? 도구를 챙기고 있습니다. 강력한 라이프와 배터리.. 손 대지 말고 그렇지.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합니다.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. 삼각대 위에다가 하얀 천을.. 하얀 천을 지금 들어서 먼지를 한번 털고요. 아주 조직적으로 잘 움직였습니다. 군인 같습니다. 꼬마 군인입니다. 그래서 덥습니다. 덥고..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? 내 손 넓게 뻗어. 네 그리고.. 5..4..3..2..1.. 켜졌습니다. 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. 특히 특히 탱크 소리가 나면 좋은 소리가 난 겁니다. 탱크는 바로 그 녀석이거든요. 가만히 있어. 너무 막 하면 안 오는 거 아니야? 안와. 기다려봐. 차분하게. 지금 배터리 시간으로는 60W를 소요하고 있고 4.9시간. 5시간 정도 쓸 수 있습니다. 현재. 배터리 58% 남았고요. 네 지금 현장은.. 따라비오루.. 이겁니다. 네 지금 카메라.. 지금 카메라 왔습니다. 어떻게 됐습니까? 우와 이렇게 커? 엄청 커. 아빠 집어넣어 줄게. 아니 아빠. 날라가면 어떡해. 딱 잡고. 딱 대. 야 잘못하면 다리 떨어지겠다. 다리 떨어져. 아니 애들 많이 못한 거 같아. 자 이증은 어린이 먹방 시작. 액션. 천천히 드십시오. 녹화 끕니다. 맛있나요? 맛있나요? 등어 채집 중에 먹는 라면? 맛이 없나요? 알겠습니다. 끊겠습니다. 없었었 Coach. bury 슝 흠 시 흠